아이 키우는 부모님들께 유용한 정보 안내해드립니다. 아이들 장난감 가격이 만만치 않다 보니 최근에는 장난감을 대여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리시에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장난감 대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놀이 경험을 제공하고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아이만 카페와 장난감 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만안구청 인근에 위치한 아이만 카페.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과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페 2층 꿈놀이터에서는 자유놀이 프로그램과 음악놀이, 신체놀이, 감각놀이 등 전문 강사가 함께하는 전문놀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그게 짱! 자, 이번에도 현대기처럼 어른자!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들도 만나고 아이들의 엄마와 함께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과 또 아이와 뛰어놀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참여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장난감 나라는 만안구 아이만 카페와 동안구 어린이 도서관 두 곳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연회비 만원의 장난감을 최대 14일간 대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대여 가능한 장난감 목록을 사전에 확인하고 희망 장난감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아이만 카페와 장난감 나라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안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